자, 그러면은 갈까보다를 들어가 보시게 해서요. 지난번 우리 다모님도 빠지고 그러셔서 그 진도에서 두어 번 머물렀다가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그렇게 반복을 하고 한 서너 번 반복을 하고 다시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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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따라가서 갈까보다 임따라가서 갈까보다 이따라가서 철지라도 따라가고 시작! 철지라도 따라가고 갈리기 가도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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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기 가도 Campaign 갈리기 가도 라인 갈리기 가드 밖 정진지랄진이 해동청오라매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서 갈까보다 임 따라서 갈까보다 여기까지 있어요? 한 알의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한 알의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 일 더 보려 한 마른 일 년 일 더 보려 한 마른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임 따라 하지 못 보 única 임 따라 하지 못 보eza 임uns commercials 하늘의 은하수는? 저번째는 수진이부터 수진이부터 왜냐면 결석이 수진지 날짓니 해동청포라매 수진지 날짓니 해동청포라매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힘 따라서 갈까 보다 힘 따라서 갈까 보다 하늘의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늘의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 일 또 오랜 많은 우리 집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 집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나 지도 못 보는 고 나 지도 못 보는 고 우리 저번주에 한번 더 배웠던 회원님들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 잘 안 되는 신세들이 그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런 일들이 가끔은 좀 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 이런 것들이 합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구현된 건 아니지만 그 선이 나온다는 것에 대신 놀랐어요 왜냐하면 쉽게 단순한 듯 해도 쉽게 나오는 시김새가 아니거든요 놀랬어요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오늘 마저 마무리를 지어버리겠어요 거기 뭐였죠? 수진이요 수진이요 우리 신호부님은 나를 항상 튕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수진지 날찌니 해동청 보라메 수진지 날찌니 해동청 보라메 수진이 날찌니 해동청 보라메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힘 따라서 갈까 보다 힘 따라서 갈까 보다 나를 짓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나를 짓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련일도 보려한 말은 일련일도 보려한 말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저희는 셋 pale subscriber 우리의 Jews 우리의 해외수 우리의 같이 우리의 원 major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논일다가 집을 짓고 논일다가 밤중이면 이 모아을 만나 밤중이면 이 모아을 만나 반란 청회를 하고 지오 반란 청회를 하고 지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은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먹어둔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어설프게 끊으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에 붙여야 돼 미리 올라가면 안 돼 아무도 모르게 시작 아무도 모르게 울어먹어둔다 울어먹어둔다 이렇게 가야 돼요 끝에는 묵직하게 가서 놓아야 돼요 그 전에 시김새들이 완성도가 좀 떨어질지라도 마무리만큼은 무겁게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부터죠? 이제라도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이제라도 이제라도 어서 죽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거기서 이제라도 어서 죽어 이렇게 안 돼요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삼월 동풍 임개신 천막하 끝에 임개신 천막하 끝에 임개신 muchís 임개신 임개신 그저 그러니까 임개신일 때 임은 한박자지 임개신 개신은 각개신 반박자식이야 이렇게 짧아 임계신 천마 천마도 반박했다. 말을 빨리 초급하게 붙여줘야 돼요. 임계신 천마 끝에 집을 짓고 돈 일다가 집을 짓고 돈 일다가 밤중이면 임하 을 만나 당중이면 임하 을 만나 받던 정회를 꺼지고 당중이면 반단 정회를 반단 반단 정회를 반단 정회를 하고 지고 하고 지고 붙이면 반단 정회를 하고 지고 시작 반단 정회를 하고 지고 뚫어 어쩔 꽈나 어쩔 권나 пам EM yok nen SA 않 어쩔 utive 만 히 돼 EA 어쩔 노래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다시 한 두 번 정도 더 하셔야 돼요. 두 번 정도 더 하고 처음부터 붙여서 해보고 다음 주에는 점검을 또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충을 하고 또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 일다가 밤중이면 님을 만나 반단 청회를 하고 지고 만난 청회를 하고 지고 어처거나 어처거나 임 없는 세상 어처거나 어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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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없는 세상 어쩔구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먹을다 아무도 모르게 울어먹을다 한 번만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어서 부르겠어요 이제라도 서주고 삼월동풍 연자되어 이제라도 서주고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하 끝에 집을 짓고 눈일다가 임계신 처마하 끝에 집을 짓고 눈일다가 밤중이면 임을 만나 밤중이면 임을 만나 임을 만나 안담 정회를 하고 지고 안담 정회를 하고 지고 정회를 하고 지고 어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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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막은다 오늘은 잘 따라서 하셨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불러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잠깐 휴식 시간을 또 갖고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우리 자연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갈까부시다 갈까부다 갈까부다 임 따라서 갈까부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갈까부다 바람도 수염없고 갈까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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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루구루 도 수염없는 수지니 널지니 해동청 보람에 다 수련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힘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를 징려성은 은하수가 바뀌었어도 일령일도 보렸던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 따지도 못은 곳 이제라도 서주고 3월 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막 끝에 집을 짓고 놀다가 파란 중이면 이 밤을 만나 한단 청회를 하고 오시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막을 운다 아버님 우리 남성 창원 한 번만 안될까? 이따가 해요? 지금은 좀 쉬고? 쉬고? 일찍 다시 1세기 수학생이 일찍 이따의